아 15 15 15 15 15 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스타 버스 4차전 이지요 4차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재 아 하핳핳 셋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하나 둘 셋 그냥인 음 아아 그만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터지란 말이여 어 10번 넘지 않았나? 아씨 1 2 3 4 5 6 7 그 전에 계속 터졌잖아 아 그만 그만 터지란 말이여 310억 돌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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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그만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좋지 않아 아 아 아 아 앙 아 아 아 아 와쓰와쓰와쓰와쓰! 다시와쓰! 20성와쓰! 20성와쓰! 400억제다.. 아.. 이번에 실패하면 답도 없을 것 같은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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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어어언 아.. 1, 2, 3, 2, 3 2, 3,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12선 이게 왜 터지는 이게 왜 터지는 건이 터지지 아 안사 1억에 안올렸어 안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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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갔으니까 250억에 한 번간거네 내가 놓으면 안되는거지 그치 보통 다섯번정도 터지면은 22선을 단다고 하던데 내가 안되는거겠지 그렇지 내가 안되는거지 그렇지 내가 안되는거지 진짜 아 진짜 파이렛 페돌아를 여분을 3개를 구매한 뒤 이걸 다 쓰면은 이제 500억이 되는 것이지요 소adequ 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억 어우 meg업 oso 허허허허허 헉 헉 헉 와 진짜 500억 15승은 진짜 잘가더라구 아 까비요 12승부터 시작하니까 3분만 올리면 되니까 500억이에요 아이템 가격만 봐 스타버스만 500억으로 했을거라 문제넘보다 아직도 15승이다 10 플러스 2가 15승 가긴 좋은거같아 11승이라도 느낌이 아 첫번째 바로 준비되어 첫번째 아 더 사야되는건가 하하 투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힘내릴 . . . . . . . . . 바로 가봅시다 555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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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550 550 갈 생각을 안 해 아가 움직이질하다 18성 간 적 있나? 한 번도 없지 아 그렇지 그렇지 몇 분 더 채워요 6 7 8 9 10 20 23 23 23 25 26번 터졌네 30 21 24 22 30 30 30